바스에 대한 열정을 정말 강력하게 보였어요. 사전에 제작진과 얘기를 나눴는데 미리 모의 연습도 하고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 있을 때 좀 시간이 많이 비거나 하면 너무 심심해가지고 노래를 틀고 가사를 맞추고 멤버들이랑 그렇게 해서 놀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계속 그냥. 고맙습니다. 서로 끌어가면 되죠. 무슨 소리예요? 아니, 득도 써야지 도움이 돼야죠. 같이 도와주면서 하면 되죠, 뭐. 그래도 잘 못 듣는다고 했는데 볼만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게 이렇게 박수 많이 치고 이런 거 많이 해주면 TV에 아주 많이 나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사나가, 사나가 그럼 선배님 도와주세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시작 전에 잘 부탁드리고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야? 뭐야, 호흡이 빨개져. 왜? 사나가, 키 선배님 좀 도와주세요. 저 샤샤샤. 한 번 그래도 힘을 주면. 잠깐만요. 선배님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도와주세요. 특히 모자까지 빨개졌어, 모자까지. 아, 우리 깜마칩니다. 네, 네. 아니, 우리 트와이스와 또 인연이 있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그 혜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일날 감동을 좀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제 생일날 사나 형이 그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축하한다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야, 돈 한 번 안 드리고 동영상을. 진짜. 오, 머리 진짜 좋다. 아, 선물 없이. 선물 없이 영상으로. 아, 영상의 선물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동안 종일 봤어요. 너무 예쁘고. 어머, 세상에. 너무 귀여워서.